경고는 전체를 전성해 주십시오. 옹글 쭈욱 빼주고 오케이 됐어 바닷기랑 저 불꽃 피하면서 그거 뿌리 와 타나 온다 역삼으로 가요 홀플릭스 여러분들 야 막투비 안들어가 안 들어갔네 일단 지내 나중에 전부 할거고 이번에 죽으면 안돼요 한명 죽어서 전부 없어요 힐러 전부 할거구요 초신성 옵니다 넘어와야되요 슬슬 대피는 사람들 특히 힐러 전부 할게요 제가 다이아 쪽 파킹 다이아로 다이아로 와야죠 원딜들은 겅 가닥 위에 있어 바닥 가닥 위에서 바닥 가닥 위에서 가닥 바닥 엘증이 살짝 뺐어 1조 벨징으로 오면 됩니다 벨징 먼저 들어갈게 내가 아 먼저 들어가 먼저 들어와 2종 악택님 주축 들었어요 세포도 올라갔고 생존 샤라 넘어오기만 하세요 먹으러고 어거지로 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블러드 쓸거에요 넘어가서 넘어가서 악 딜림으로 할거고 원딜은 넘어가서 X쪽으로 바로 뭉치시고 블러드 일어나고 일어나요 블러드 한번 알아서 쓰시고 X쪽 대기 이대로 탱커는 위치해 유지 안 빼도 돼 X3 조금만 붙여줘 오케이 됐어 해제부터 하고 먼저 들어가 물약 드세요 안 드신 분 세골 찍어놨어 세골 찍어놨어 두발도 말 키하고 쭉 빼고 그쪽으로 빼면 안되겠다 어 벗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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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저 들어가야 어 벗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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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더 1조 출발 1조 출발 3포스 해제 해골 두목부터 와요 두목 끝나자마자 해골 3개 현장에서 일어나 어 벗어 벗어 내가 먼저 들어갈게 먼저 들어갈게 먼저 들어갈게 내가 하늘이 부서진다 얌단이 원질들 있는 쪽에다가 방벽 하나 깔아줘요 그냥 안으로 들어와 너무 멀리갔다 이거 멀리갔다 너무 오케이 한 점 뭉쳐서 데모 이것만 넘기면 돼 2조 2조 이번에 주축 없어요 이번에 주축 없어요 다섯 어 탱 전부 없다 나 이번에 뭐 없는데 하나 세요 하나 셀거야 이거 하나 셀거야 저한테 9억 좀 주세요 나한테 어 방벽 들어왔다 꾸무기야 아 이거 못 버틸 것 같은데 나 이거 희축 좀 줄래요 기사님 저 희축 주세요 진기님 저 희축 진기님 보기 희축 아 산다 나 이제 나 못 버텨 이제 으아 시발 으아 시발 미친 아 존나 아파 미친 새끼 아 고생하셨습니다 덤프해주세요 와 마지막에 존나 아팠네 아 오케이 승천의 끝에서 너희를 기다리겠다 반갑습니다 엄청 포토 crushing lets 둘 스크래ım 품 이 감사합니다.